오페라마를 창시하셨잖아요. 나은 가치를 전달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. 믹싱, 오프라, 드라마 애초에 좀 황당한 것처럼 들렸는데 클래식 K의 이단하라고 불리청사로 똘끼, 크리에이티브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. 클래식의 새바람 마치 아이돌 스타처럼 뮤직비디오를 찍고 오페라와 드라마의 만남 오페라마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든 클래식의 이단하 가리톤 정경을 만나봅니다. 클래식의 새바람